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얘기는 오사카와 교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사카랑 교토가 별로 사이가 안 좋다는 사실입니다 오사카 사람들이랑 교토 사람들이랑 서로 이렇게 약간 견언지간?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오사카 사람들이 말하길 뭐 교토 사람들은 이케즈라고 해서 성격이 안 좋다거나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뭐 자존심이 세다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때 다이렉트로 얘기를 안 하고 좀 이렇게 뭐 돌려서 돌려까기를 한다 그리고 교토 사람들은 오사카 사람들을 말하길 교토보다 오사카를 뭐 한 수 아래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오사카랑 교토랑 뭐 동급 취급을 당하는 걸 뭐 상당히 싫어하고 그리고 뭐 오사카 사람들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이렉트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토 사람들은 그게 많이 뭐 신뢰되는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 이유는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부터 오사카는 뭐 현재도 그렇지만은 엄청 도시가 활발하잖아요 활기가 넘치고 활발하고 한데 이게 옛날부터 오사카는 약간 그 상업도시 상업도시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장사를 하고 활발하고 성격도 진짜 재밌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일본에 개그하면 오사카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있을 정도로 오사카는 뭐 재밌는 사람들도 많고 많이 활발하고 교토는 현재는 일본의 수도가 도쿄지만은 예전에는 교토가 일본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제 문화 막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 가서 사람들이 점잖고 뭐 조용하고 차분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사카랑 교토는 거의 성격이 정반대가 된 거죠 한쪽은 막 활발하고 시끄럽고 교토 사람들은 뭐 이제 좀 점잖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식이니까 서로가 뭔가 성격이 안 맞는 거겠죠 근데 뭐 사실은 서로 말로는 서로 사이가 안 좋다 뭐다 해서 방송에서도 뭐 서로 까는 영상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것도 몇 번 봤는데 실제로는 뭐 가까운 바로 옆동네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이가 나쁜 거는 저는 못 느끼겠어요 오사카 사람도 그렇고 교토 사람도 그렇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하지만 이런 오사카나 교토 여행 오시려면 잡지식 같은 거 하나만 좀 알고 계셔도 여러 가지 또 화제거래로 해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